이번 시간에는 Timeline.js라고 하는 인포그라픽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imeline.js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들을 내비게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Timeline.js의 홈페이지이고요. 이 밑에 조금만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여기 마우스 휠을 이렇게 누르시면, 돌리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Timeline이 움직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좀 큰 시간의 흐름이고 위에 있는 것은 이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일종의 Spotligh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클릭한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클릭하는 걸 따라서 움직이고, 이 각각의 Timeline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Flicker를 삽입한 거고요. 또 이거는 Vimeo의 동영상을 삽입한 화면이죠. 그리고 Sound 서비스인 SoundCloud, 그리고 이건 트윗을 삽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Timeline에 해당되는 이 사건들을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Timeline.js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Timeline.j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Timeline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나는 데이터예요. 바로 그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소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Google Spreadsheet고, 두 번째는 JSON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JSON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JSON을 이용해서 좀 더 자유롭게 Timeline.js라고 하는 솔루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구축한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과 통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Timeline.js를 가볍게 사용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여러 가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나 이런 데에 붙여서 사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Google Spreadsheet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시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거기에 여기 약속되어 있는 데이터의 이름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게 되면 서버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이 바로 Timeline.js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Timeline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Google Spreadsheet에서 문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Google Spreadsheet의 서비스고요. 자, drive.google.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예, Google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 중에서 Google Spreadsheet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Google Spreadsheet 서비스가 나오고요. 예, Spreadsheet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엑셀 아시죠? 표 기반의 문서 시스템. 그 엑셀을 온라인 버전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는 부분에 제목을 적습니다. 자, 저는 인터넷의 역사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서 제목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헤드라인, 텍스트, 미디어 크레딧, 미디어 캡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타입들을 첫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 행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중요하진 않고요. 자, 문서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스타트 데이트, 두 번째는 엔드 데이트, 세 번째는 헤드라인, 네 번째는 텍스트,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적어놓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스타트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작점, 그리고 엔드 데이트는 그 사건이 끝난 지점입니다.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제목을 의미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위에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 앞에 있는 숫자가 이 밑에 있는 그림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데이터를 꾸미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토픽으로 위키피디아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설명을 참조하면서 제가 타임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인터넷 유래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 국방부 산하의 고등연구국 아르파, 맞나요? 그렇게 읽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네요. 연구용 네트워크가 시초고 군사용 네트워크는 밀네트로 발전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1960년에서 70년이네요. 자, 그럼 여기 인터넷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1960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1970이라고 적게 되면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거든요. 필수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택은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 데이트는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시간들은 이런 형식을 지키셔야 됩니다. 월, 슬래시, 일, 슬래시, 연, 띄우고, 시, 분, 초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연도만을 표시하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1960이라고만 표시를 해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인 부분 자, 필수는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인터넷의 시작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구글 드라이브에 자,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하고요. 이 내용을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제가 타임라인.js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중에 웹의 개시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개시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밑쪽에 이 페이지 현재 우리가 만든 스프레이드 시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생깁니다. 자, 이 링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그 타임라인.js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타임라인.js의 인베디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데이터 소스 UR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URL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입력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자, 입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세팅하고 프리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인터넷의 시작이라는 제목과 그 기간을 나타내는 이 날짜가 나타나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첨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고 하는 부분 아르파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이름이죠. 이거를 제가 이미지 구글 닷컴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나오는 이미지 중에 인터넷과 관련된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이미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의 링크를 이미지의 URL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Media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Ctrl S를 눌러서 그리고 여기 페이지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여기 있는 프리뷰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우리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붙여넣기한 이미지가 이렇게 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에 대한 출처를 적고 싶다면 이 밑에다가 Media Credit에다 적어주고 캡션에다 적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하나만 가지고 예제를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인터넷의 역사에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행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자, TCP IP 기반의 네트워크가 된 것은 알파넷이 알파넷이 NCP 패킷 송출을 중단한 것이 기점이다. 1983년 1월 1일 자, 이걸 적겠습니다. 1901월 1일 1983년 맞나요? 예, 그리고 최초의 TCP IP 헤드라인으로는 TCP IP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는 이전의 미디어는 이미지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삽입해 볼게요. 자, 동영상을 삽입하려고 보니까 여기 날짜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은 구글 스프레시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자동으로 포매팅을 변경하는 기능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열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도구 서식에서 숫자 부분에서 보통 부분을 체크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그냥 아, 제가 실수했네요. 자, 여기 보기가 아니라 숫자에서 일반 텍스트를 체크를 하고요. 여기 198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11 1983 이렇게 적게 되면 아까처럼 텍스트, 저 포맷이 바뀌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URL을 여기다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TCP IP와 관련된 동영상을 미리 하나 찾아놨고요. 이 동영상에 대한 이 URL을 있죠? URL을 카피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알아서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프리뷰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인터넷의 시작 아까 우리가 봤었던 화면이고요. 밑에 보면 TCP IP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생겼고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개의 예제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카테고라이징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끝에 보시면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사건들을 몇 가지 그루핑을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4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죠. 하나는 모자익 최초의 웹브라우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최초의 웹서버인 아파치 웹서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밑에도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은 태그로 하고요. 위쪽의 것은 그냥 히스토리라고 할게요. 뭐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프리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를 이루고 있고요. 각각의 태그에 해당되는 이 사건들이 이렇게 같은 층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층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렇게 겹쳐서 표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총 6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6개보다 더 많은 카테고라이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서 나머지 것들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6개 안쪽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 소스 중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타임라인.js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설정들이 더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이즈는 여러분이 작성한 이 타임라인이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100%, 폭 전체를 사용하고 싶으면 100%로 하면 되고요. 고정값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다가 64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랭기지는 한국은 코리아를 지정을 하시면 한국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웹타입은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폰트는 폰트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옵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얼만큼의 주밍을 할 것이냐 또 처음에 몇 번째 슬라이드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냐 그것을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설정이 되면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 투 프리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완성된 형태의 독립적인 URL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이 URL을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서버에다가 뭘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 I-Frame이라고 시작해서 I-From을 끝내는 I-Frame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생활코딩 인포그래피 모듈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Timeline.js라고 하는 수업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 미리 보기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홈페이지 참조 부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칸 띄우고요. 그리고 OpenTutorials에서는 여기 동영상 삽입에다가 이렇게 I-Frame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을 하고요. 지금 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삽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장하고 결과 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Timeline.js 수업 안에 제가 만든 이 내용이 Timeline이 이렇게 예쁘게 잘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